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접습니다 접으세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거주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자 왼쪽에 계신 기자님입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 예쁘게 지으셨으면 그렇죠 조금만 더, 0.5배만 조금만 더 네, 처음처럼 대기초의 호수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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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습니다 자 정면 포즈부터 한번 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미니앨범 생추어리로 돌아온 러블리즈 아 정말 많은 분들께 이제 사랑을 받을 준비가 단단이 된 것 같습니다 네, 흥량해주세요 자, 꽃밭에서 이제만 네 자, 검사님 위에 올라가는 우리 K-Arch입니다 네, 자 가운데 자리로 맞추해주시고요 포즈 포즈 셋 넷 자, 마무리로 왼쪽 위 기자님들께 포즈 취해봅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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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